변자의 돌 변자가 된 뒤 한사는 디펙트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마 항변을 할 수 없었다 변호사는 차마 항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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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없었다 보컬apatiend호이 inevita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맛이 없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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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 먹지? 뭐? 뭔데 저게? 요바... 요바... 위장... 크림... 수후깡... 아 제발... 휴... 삐까? 모보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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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플라잉 디펙트다. 플라잉 디펙트다. 플라잉 디펙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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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랏빛 불의정령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부채 정말 잘 나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까마귀와의 숨막히는 대결. 숨막혀서 사망. 모지움. 모지움. 지울 것도 없나? 그냥... 방어 나을까? 그래도 지우는 게 방열판 빨리 잡히니까 도움될 것 같은데. 도움될 것 같아. 도움될 것 같아. 도움될 것 같아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천천. 천천. 천천천천천천. 단추? 도움될 것 같아. ones야. 어차피. 주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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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주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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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 주제. 주제. 방열판 맨 밑에서 박히고 게임 욕하면서 끔 와 수리검 수리검 나왔으면 저거 등기장벽 떡상했네 수리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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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튀었네 차롬 에카에 타워 닿았다 헬로월드 안 꺼졌나? 고철 처리장 지금부터 지는 쪽이 고철이다 이중시전 지울까? 이중시전 그래도 냉정하면 써야될 것 같은데 구상근데 좀 애매한게 메아리에 더 질건데 상방서 해봤고 아니 벗어주지마 아.. 고동에 빠진다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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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행복 슬더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퍼포만 영구 만들면 되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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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 손님 디펙트 쓰신다 이막 엘리트 5마리 잡는 디펙트 이막 엘리트 5마리 잡는 디펙트